안녕하세요. 마을킴입니다. 자, 레슨 4 필수 영어 표현 정리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2개 정도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20개 문장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표현들 꽤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인 구성을 다시 어떤 표현들은 좀 반복을 하고 혹은 연결성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문장들을 고민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볼까요? Hey Scarlet, You Rock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Hey Scarlet, Scarlet 하게 되면 여기서 Scarlet Johansson의 이름이겠지만 일반 명사가 되었을 때는 색깔을 의미하죠. 주홍색을 의미할 때 Scarlet이라고 얘기합니다. Hey Scarlet, You Rock, You Rock이란 단어에서 Rock이란 단어는 동영상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흔들다, 진동시키다의 뜻도 있고요. 자, 어떤 옷이나 이런 그 트렌드라든지 패션을 입고 뽐내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그런 그 아웃핏, 옷을 잘 소화해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Rock이 주는 기본적인 어떤 의미에서 동사가 됐을 때 주는 어감은 뭔가 Strong하고요. 그 다음에 Confident하고요. Solid하고 자, 그런 어떤 좀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의지가 굳건하고 바위처럼 굳건하다. 자, 그래서 이 Rock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겠죠. 그때 당장 나오는 표현이 바로 You Rock. 야, 너 진짜 멋있게 일을 해냈어. 너 진짜 최고야. 너 진짜 짱이야. 혹은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는 찐이야. 여기에 가장 적절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You Rock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거하고 유사한 영어 표현이 또 있다면 You're really awesome 같은 이런 표현도 있겠고요. You're so cool. You're more than perfect. Perfect 이상이다. 그렇죠? 최고야. 뭐 이런 어떤 표현들로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You Rock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혹은 아는 사람이 뭔가 성공적인 일을 해냈어요. 그러면 칭찬해줘야 되겠죠. You Rock. 자기 정말 최고야. You Rock라는 표현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You Look Gorgeous Today. 야, 너 진짜 오늘 고상하고 멋있어 보여. Gorgeous. Gorgeous가 주는 어감은 아주 세련되고 멋있고 그 다음에 elegant하고 이런 어감들이 다 잘 포함된 아주 괜찮은 형용사이죠. You Look Gorgeous Today. 자,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 중에 하나가 You Look Gorgeous가 되겠네요. 오늘 진짜 당신 멋있습니다. You Rock the Summer Fashion Trend가 되었죠. 이 Rock라는 단어가 자랑하다 뽐내다의 뜻도 있지만 뭔가 이런 그 옷이라든지 그 패션 트렌드를 잘 소화해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You Rock the Summer Fashion Trend. 올 여름 패션 트렌드를 완전 진짜 멋있게 잘 소화했습니다. You Rock the Summer Fashion Trend가 되었죠. 그래서 You Rock이 가지고 있는 또 뭘 이렇게 패션이라든지 옷 같은 것 장신구 Accessory 를 잘 소화해내다 라는 의미로 생긴다는 점. 자, 이것도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런 어떤 옷을 잘 소화하다라는 의미일 때 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은 Rock뿐만 아니고요. Pull Off라는 표현이 있어요. Pull 하게 되면 당기다죠. 안쪽에 숨어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장점을 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Pull Off가 되면은 뭘 잘 소화해내다 할 때는 이 Rock뿐만 아니라 이 Pull Off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Wow, You Pull Off That Skin Tight Dress. 저렇게 완전 쫄티죠. Skin Tight 꽉 조이는 그런 드레스도 진짜 잘 소화하시는군요. You Pull Off That Skin Tight Dress가 되었습니다. I Bet You Can Pull Off Any Retro Vibes가 되었죠. Retro Vibes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Retro 감성이라 했을 때 이 Retro Vibe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Vibes란 단어는 기분, 느낌, 분위기, 감성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ro Vibes가 Retro 감성이라는 한국말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 표현이 뭐 Retro 감성하니까는 굉장히 새로운 어떤 느낌처럼 올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오랫동안에 있었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고풍이에요. 자, 이래서 이 Retro Vibes라는 감성을 또 한국 사람들이 약간 비틀어서 촌스럽지만은 그런 복고가 주는 어떤 세련된 느낌, 만들어낸 한국말이 갬성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어쨌든 비틀어놓은 말들입니다. Retro Vibes가 되겠죠. 자, 이런 어떤 복고풍, Retro 감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늘 한국만 생각하면 저는 그 을지로 항상 떠올립니다. 을지로 삼가 쪽에 보면은 을지오뎅이라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오뎅집이 있어요. 겨울에 그 집에 가면은 어묵을 팔죠.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그 집에 그 알벤 도루묵도 진짜 예술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히레사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히레사케를 한 잔하고 이 오뎅, 어묵 진짜 생각나죠. 그 주변에 한국 계시는 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은 안동장이라고 굴짬뽕 효시죠. 있구요. 거기에 그 을지로 삼가 사거리 보면은 오구반점이라고 있습니다. 왕 오구 사장님이 운영하는 오구반점인데요. 거기 그 만두가 군만두가 진짜 예술이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풀오프 두 문장 제가 구성을 해봤구요. 롯까지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입에 익혀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next one. She wowed the audience. 그냥 툭 넣어봤습니다. audience가 되었죠. 청중들을 완전히 감동시켜서 와우. 깜짝 놀라게 감동적으로, 그렇죠?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우 하게 되면 당연히 박수가 나오겠죠. She wowed the audience. 뭘 입고서죠? dressed in. 동영상 강의에서도 나와있지만 이는 착용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뭘 입고서 이렇게 됐을 때 착용 전치사, 이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be dressed in이 한 단어처럼 입에 외워줘야 될 표현이 되겠네요. be dressed in. 어떤 옷을 입다 라는 표현일 때 be dressed in이 되겠구요. 이 dress가 동사가 되었을 때는 타동사가 되면서 옷을 입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가 옷을 입으려면 입힘을 당한 상태이다 라는 구성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수동의 형태인 be dressed i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dressed in a chic black suit 되었죠. chic 하면 세련된, 깔끔한, 자꾸 검정색만 chic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검정색이 줄 수 있는 그런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chic라는 이 단어가 들어오면 검정색을 떠올리는데 꼭 검정색이 아니어도 chic 하게 되면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인 깔끔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so chic black suit을 입고서 그녀는 청중들, 관중들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감동시켰다 라는 표현을 한번 구성해 봤네요. 오케이 dress in이라는 이 표현은 이 의미구는 반드시 베이켜놓아야 될 중요한 의미구가 되겠습니다. dress in, 뭘 입고서? dress in blue jeans, blue jeans을 입고서 이런 것들 응용했을 수 있겠죠. and next one, I hurried out of the house 나는 황급히 집에서 뛰쳐나갔다 할 때 황급히 나가다 이러면 나가다니까 go outside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hurry만 쓰셔도 서둘러 어디로 향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hurried out of the house 방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I hurried out of the room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out of the house, 집에서 황급히 뛰쳐나갔습니다. in just comfy home wear, 자 이때 인도 착용전자죠. comfy 하게 되면 comfortable를 줄여놓은 말이죠. 좀 귀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할 때 comfy라고 하죠. 편안한 home wear, 그냥 집에서 입는 그런 bag이 한 거 있죠. 헐렁한 그런 옷을 입은 채로 그냥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불러서 나갔을까요? The lay off announcement, lay off 하게 되면 이제 해고하는 것이죠. 인원 감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 was laid off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해고 당했어요 할 때 I was laid off 라고 얘기를 하죠. 자 the lay off는 여기서는 그냥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 감축 혹은 해고 announcement, 발표 통지가 stunned me so badly. stunned 하게 되면 아연 실색하게 하다, 기절시키다, 완전히 깜짝 놀라게 만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stunned me, 어떻게 어느 정도로 so badly 되었습니다. 몹시 심하게 하면 so badly. I was sick. 저는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습니까? so badly. 무척 아팠습니다. I miss you. 당신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so badly. 몹시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구성일 때 so badly. 연결 괜찮죠? so stunt me. 저를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어요. 아연 실색해 했습니다. so badly. 근데 so가 나왔는데 그 뒤에 that이라고 하는 연결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so와 that이 연결되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하는 결과로 연결되죠. so badly. 그래서 몹시 저를 놀라게 만들어서 that,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that I could not talk. 너무 놀라서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right?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해져서 입을 뗄 수도 없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되겠네요. 구성 상당히 안정되고 원어민임 안에 사용하는 so that 구문의 구성까지 같이 연결했습니다. 나 진짜 놀랐어. 깜짝 놀랐어. 수동 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I was stunned. 가 되면 되겠습니다. okay. next one. you look stunning. 너 진짜 완전히 기절 초풍하게 만들 정도로 멋지다는 의미가 되겠지. you look stunning. 뭘 입고 나니까 또 착용전사 in 나오네요. in that scarlet dress. 그 주홍색 드레스를 입고서 나타나니까 you look stunning. 진짜 멋있어 보인다. stunning이 이렇게 형용사로 생대면 아주 놀랄 정도로 매력적이고 뛰어나고 완벽하고 엄청나고 훌륭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you look stunning. 완전히 끝내주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in that scarlet dress. 그 주홍색 드레스를 입으니까 진짜 멋있어 보인다. 이런 문장이 되어있고요. you really are a stunning beauty 되었습니다. a stunning beauty가 되었을 때 뷰티는 me, 아름다움이란 뜻이 아니고요. 아름다움, me라고 한다면 사실상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추상명사 앞에 어가 붙어있습니다. 추상명사가 보통명사로 바뀐 것이겠죠. 모든 추상명사는 보통명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꿨을 때는 불규칙적으로 무질서하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추상명사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가시화된 개념으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추상명사의 인적 혹은 물적 개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이 된다는 건데 a beauty가 되니까 이때는 인적 개념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미인이 되어버리겠죠. 사람입니다. It's a stunning beauty. 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매력적인 그런 미인입니다. You really are. 저는 여기서 구성에서 You really are 구성도 입에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당신은 뭐뭐하다 됐을 때 You really are. 이 구성으로 문장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hen I declined his offer, 그의 제안을 내가 declined, 거절했을 때 I could see, 저는 볼 수 있었어요. A disappointed look on his face. 그냥 한 단어죠. Disappointed look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표정인데요. Disappointed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이 동사들 중에서 정확한 타동사의 뜻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Disappoint, Surprise, Annoy, Excite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Disappoint는 실망하다의 뜻이 아니고 실망시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실망시키다의 뜻이기 때문에 Disappointing 하게 되면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것 같으면 결국에 실망시킴을 당하니까 수동의 형태가 되어서 Disappointed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실망했어요. I was disappointed 이게 맞죠. I was disappointing 하게 되면 나는 누군가를 계속 실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그래서 실망한 표정이 되었을 때 당연히 내가 실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표정이니까 Disappointed look이 될 수밖에 없다. Disappointing look은 어떤 표정일까요? 그런 표정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사람을 실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표정 Disappointing look이 아니고요. 내가 실망을 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표정은 Disappointed look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깜짝 놀란 표정이에요. Surprising look이 아니고요. Surprised look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I could see a disappointed look on his face.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할 때 그냥 look on his face. 이게 한 단어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의 얼굴에 뭔가 실망스러운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I could see a disappointed look on his face. It was a definite look of disappointment. 그거는 명백한 definite look of disappointment. 또 이렇게 비틀어서 또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실망의 표정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실망의 표정이었어. 이때 look은 그냥 명사 of disappointment가 뒤에서 꾸며지는 이런 형태로 구성을 또 했습니다. 다양성이죠. 언어는 수확이 아니고 산수가 아니고 저 다양성, paraphrase, 바꿨을 쓰는 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Please don't make such a weird face. Make a face도 어떤 표정을 짓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ake a look도 표정을 짓다의 뜻이 있겠지만 자, make a face도 표정을 짓다의 뜻이 있습니다. 또 다양성이겠죠. Please don't make such a weird face. 그렇게 이상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It's really weird. 정말 이상합니다. 또 이렇게 구성을 해봤네요. appear 하게 되면 나타나다의 뜻이 있죠. 출연하다. 그런데 우리가 TV나 영화에 누군가가 나온다 이런 말을 쓰죠. 그때 아주 적절할 수 있는 표현이 come out 아니고요. appear 돼야 되겠습니다. 전화하다가 통화하다가 네, 들어가세요. enter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게 있죠. come out 쓰게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아주 적절한 표현, who appears, 누가 나와? TV에 하게 되면 그냥 on TV가 한 단어입니다. TV에는 on TV입니다. who appears on TV? on the smartphone이라는 표현은 얼마 전에 장치, 장비에 가장 걸맞는 그런 전사는 on이다. 한번 처리한 적이 있었죠. who appears on TV? TV라는 이 장치죠. 누가 나옵니까? TV에 누가 나오지 했을 때 그냥 한 단어. Scarlett Johansson appears in the movie Black Widow 되었습니다. Black Widow라는 그 영화에 Scarlett Johansson이 또 출연합니다. 나옵니다. 할 때도 appears 되겠죠. appears in the movie가 됩니다. on movie 아니에요. movie는 in the movie 맞습니다. OK. who appears on the bank note? 이거 이해되나요? banknote, bank는 은행이고, note는 노트인데, 자, 우리가 이야기는 지폐, 혹은 수표를 영어로 banknote 라고 합니다. supernote 라는 것도 있었죠. 미국의 그 10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를 아주 정교하게 북한에서 위조해서 많이 유통을 시켰죠. 너무나 정교해서 이거는 진짜 같아 보인다 해서 supernote 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OK. fake note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또 위조지폐. counterfeit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counter 하게 되면 c-o-u-n-t-e-r 되겠죠. fit 하게 되면 f-e-i-t 입니다. counterfeit 이게 위조된 가짜 의란 뜻이죠. counterfeit note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위조지폐가 됩니다. 그래서 who appears on the bank note? 그 지폐에는 누가 인물이 나오지? who appears on the hundred dollar bill? 100불짜리 지폐에 누구 인물이 나와? 이렇게 할 때도 appear 쓰시면 되겠네요. OK. engage라는 단어가 연관시키다의 뜻입니다. 관여시키다, 연관시키다의 뜻이지 관여되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여되다, 연관되다가 될 것 같으면 또 수동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be engaged, in 어디 어디에가 되겠죠. be engaged to가 되었을 때 누구에게 누구와 약혼하다의 뜻이 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약혼이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하지만 관여하다, 연관되다, 연결되어지다라고 하는 be engaged, in을 훨씬 더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I'm deeply, 이제는 I'm deeply가 좀 친근해졌죠. I'm deeply engaged, 저는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and this development plan, right? 이 개발 계획에 저는 아주 깊게 관여되어 있다. 자, 이런 표현도 아주 정형화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또 입에 익혀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그 뒤에 나옵니다. Sorry, 미안하지만 I'm out. 나는 빠질게. I don't want to be engaged. 나는 관여되기 싫어. and a time-consuming job. 이런 time-consuming job. 시간 소비적인 일에, 그렇죠? 뭔가 보람도 없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time-consuming job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표현입니다. Older people tend to reiterate. Older people, 나이 드신 분? 이랬을 때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old people 하면 어떨까요? 가능해요. 하지만 영어가 좋아하는 표현 방식은 그냥 절대적으로 나이가 들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비교적 개념,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더 많은 분들, older people에서 비교적 처리하는 것. 자, 이런 표현 방식도 영어의 표현 방식 중에서 참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older people, 나이 든 사람들은 tend to, tend to가 되면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reiterate, 좀 어려운 단어죠. 이거를 paraphrase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쉬운 단어는 repeat이 있습니다. 밖에 뭔가 소음이 있네요. reiterate, reiterate 대신에 그냥 repeat 쓰셔도 돼요.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또 수준 있는 하나의 단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tend to reiterate the same stories.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했던 말 또 하죠?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또 있잖아, 술 마시면. 자, 했던 말 또 하거나, 시비 걸거나, 아니면 울거나, 세 타입 중에 한 타입이면 그 친구를 버려야 됩니다. 자, reiterate the same stories over and over again 되었네요, 그렇죠? 반복해서, over and over again. 자, 이때 over and over again 대신에 repeatedly라는 부사 repeatedly 있죠? 이걸 쓰면 어떨까요?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안 쓰겠습니다. 왜냐면 앞에 reiterate하고 repeatedly의 어감과 음과가 너무 비슷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유치한 반복이라고 하거든요. 차라리 그보다, 자, reiterate the same stories, 여기서는 더 쉬운 표현이지만 over and over again이 서로 성격이 다른, 같은 의미의 성격이 다른 어떤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더 선호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마킴 및 Huffington Post 마킴 및 Huffington Post 감사합니다.